자 이번에는 jQuery에서 여러분이 어떤 엘리먼트를 선택할 때 그 선택된 엘리먼트를 문서 전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엘리먼트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들만을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먼트 객체에서 getElementsBy 블라블라를 할 때는 여러분이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어떤 그 대상들을 찾고자 하는 엘리먼트에 대해서 엘리먼트 객체에 대해서 getElementsBy 블라블라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jQuery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셀렉터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 예제는 ul 엘리먼트가 바깥에 있고요. li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li 엘리먼트 중에 javascript라는 이 태그에 하위에 ul 엘리먼트가 또 등장하고 그 안에는 javascript core, DOM, DOM 이렇게 나오는 예제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제가 마크드라는 클래스네임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선택해서 그 엘리먼트들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붉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마크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id 값이 액티브인 엘리먼트 하위에 있는 이 엘리먼트들에 대해서만 붉은색 배경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점 마크드로 해서 여러분이 효과를 주고자 하는 엘리먼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셀렉터 컨텍스트가 오는데요. 이 셀렉터 컨텍스트는 첫 번째 인자에 해당되는 셀렉터를 제어하려고 하는 엘리먼트가 오게 됩니다. 엘리먼트의 선택자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액티브라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먼트의 하위에 있는 마크드라는 클래스네임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들만을 조회하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먼트는 조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액티브라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하위에 있는 마크드 클래스네임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만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가 됐고요. 그리고 액티브 바깥쪽에 있는 마크드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카피해서 위에 거는 주석처를 하고요. 대신에 CSS 선택자를 이용해서 점 마크 마크드들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죠? 아이디 값이 액티브인 엘리먼트의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 중에 마크드라는 클래스네임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API는 파인드라고 하는 API입니다. 파인드는 뭔가를 찾는다는 뜻이죠. 무엇이냐면 엘리먼트 객 그 jQuery 객체에서 파인드를 하게 되면 그 파인드의 인자로 어 전달되어 있는 선택자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만을 찾게 된다라는 기능인데요.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예제를 제가 파인드로 바꿔보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샵 액티브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엘리먼트가 선택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파인드를 하고 그리고 점 마크드 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css 를 붙여주면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구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어 코드를 작성을 하신 겁니다. 즉 파인드는 이 파인드 메소드가 속해 있는 어 제이퀄이 객체의 엘리먼트 집합 중에서 점 마크드 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만을 조회하는 메소드 인 것이고요. 이 파인드의 결과로 예 이것에 해당되는 것들만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제이퀄이 오브젝트가 리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구문과 이 두 개의 구문과 밑에 있는 이 파인드 구문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때 파인드를 쓰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디 값이 액티브인 이 엘리먼트를 의 컬러를 폰트 컬러를 파란색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중에서 마크드 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 들 에 대해서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붉은색으로 주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샵 액티브 CSS 컬러는 블루로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점 파인드를 해서 이 아이디 값이 액티브인 엘리먼트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들 중에서 클래스 네임이 마크드인 엘리먼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주는 거죠. 자 그것을 한 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우선 액티브 엘리먼트의 폰트 컬러가 블루로 바뀌었습니다. 자 컬러는 CSS에서 컬러라고 하는 이 속성은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들도 다 파란 붉은색이 되는 것이죠. 아 파란색이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점 파인드에서 마크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선택이 안되고 이 액티브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들 중에서 마크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을 선택을 해서 그것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붉은색으로 변경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jQuery에서 여러분들이 조회 범위를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